안녕하세요 데프 댄스 뮤직 아카데미 여러분 저는 영화보신도 입니다. 오늘 저도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공간도 좋고 특히 선생님이 너무 열선적이고 계세요. 잘생기셨네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또 강남 여성들이 또 이 암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연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나한테 기운을 붙잡아주고 또 뭐 체력적으로도 압도 해주고 기분이 일단 아주 그냥 힐링이라는 기분. 그런 기분. 역시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하느일 바라 항상 행복하시고 축복이 있는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좋겠습니다. 데프 댄스 뮤직 아카데미 파이팅! 데프 댄스 뮤직 아카데미 파이팅! • 교회와 함께 살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